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샴통의 심리학 과 샤덴프로이대 샤덴프로이대는 독일어로 타인의 불행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이 질투와 자존감의 보상 기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진은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는 마음이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보상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월한 상대를 볼 때 심리적 불편함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불행을 목격하면 그 불행이 자기 긍정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자존감 손상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타인의 실패를 목격함으로써 나만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생겨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일시적이지만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 심리에 쉽게 노출되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일종의 정신적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상사에게 혼나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을 볼 때 평소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은 내심 샘풍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샤덴 프로이덴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에 대한 질투를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나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목격하며 고소해하는 감정은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샤덴 프로이덴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실패를 즐기는 감정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남의 불행에 의존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특정 인물의 실패를 공유하며 결속력을 강화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소외된 친구들이 내심 즐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샤덴 프로이덴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 이러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긍정하는 태도를 연습합니다. 타인의 성취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덴 프로이데를 느낄 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 근본 원인을 탐구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 효과와도 연결되는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샘통의 심리학 남의 불행에 속으로 고소해하는 심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진은 심리학에서 샤덴 프로이데라는 용어로 불리는 이런 감정이 우월한 상대에 대한 질투심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긍정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심리학회가 발간하는 이모션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여자 대학생 40명과 남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평가한 뒤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잘나가는 대학생의 면접 기록 두 권을 읽도록 했다. 이어 이 학생의 지도교수가 학생의 연구에서 큰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히는 다른 면접 내용이 소개된다. 그 다음 피실험자들에게는 자신의 샤덴 프로이더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5개의 표현 중 동의하는 것에 표시하라는 주문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그에게 일어난 일을 즐겼다. 속으로 웃음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등이다. 실험 결과 자신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잘나가는 학생에 더 위협을 느끼며 더 강한 샤덴 프로이데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감의 정도를 불문하고 위협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샤덴 프로이데를 더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어 피실험자의 절반에게 그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주어 자신감을 북돋아 준 뒤 같은 면접 기록을 다시 읽도록 했다. 이때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여전히 샤덴 프로이데를 더 많이 느꼈고 여전히 성취도 높은 학생에게 위협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감이 높아진 학생들은 질투 대상 학생의 실패에서 전보다는 고소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자신감이 낮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분이 나아지려고 애쓰며 이때 남의 불행을 보면 샤덴 프로이데를 느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높아지면 굳이 남의 불행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들은 연민이나 동정심 없이 남의 큰 불행에 깊은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